안녕하세요 모호맘입니다 오늘은 공룡맥카드 수코미를 데리고 와봤어요 수코미무스죠 제가 뜯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모모형제가 뜯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아쉽게도 카드는 제가 뭔지 못봐서 못찾겠어요 레이더의 등록은 아쉽게 밀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수코미무스구요 우리 알을 한번 뜯어볼게요 잠깐 내려가있소 자 보시면 발차기의 제왕공룡 튼튼한 다리로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인다 과묵하여 울음소리도 잘 내지 않지만 작은 소리나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투박해 보이지만 항상 가장 뒤에서 타이니스워드를 돌보는 막형같은 성격이다 악어같은 생김새에 수많은 이빨이 있으며 낮은 돛과 긴 다리가 특징이다 앞발에 달린 긴 손톱으로 공격한다 몸길이는 11미터 정도고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생긴 친구였어요 보면 등에 있는 돛은 보시면은 여기 돛이 있죠 등에 있는 돛은 아마도 체온 조절을 하는데 쓰였을 것이라고 하네요 입은 악어 같죠 백여개의 이빨이 있다네요 그리고 수중생활을 했다고 하구요 악어를 닮은 공룡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스피노사우루스 류의 공룡이구요 육식성입니다 물고기를 주로 먹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오른쪽 다리 뒤쪽에 있죠 발차기 공격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다리가 두드러져 보이죠 굉장히 강해 보여요 자 우리 변신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렌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렌 띠리리리 자 뭐야 아이 아 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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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